오늘은 춤 못 보고 지나가나 싶었는데 네네네네 다행입니다 자 그럼 카이 씨 곡 중에 커버 가능한 곡이 있나요? 그 웬만한 건 다 이제 보여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 앨범의 수록곡으로 짧게 야 수록곡까지? 네 어떤 곡이죠? 그 헬로 스트레인저라고 헬로 스트레인저 네 안녕 낯선인데요 그쵸? 안녕 낯선 유리잔의 빛은 널 보니 저희도 처음 봐요 야 아우 광렴 광렴 유리잔의 빛은 널 보니 그 어딘가 나와 비슷해 하늘 스트레인저 가까이 와줘 오우 오우 야 이야 끝날 봐 와 우와 아 고맙습니다.